혜연아 내가 편지 써줄테니까 가서 힘들때 딱 읽어 알았지? 안 써줄거면서 아니야 내일 가져가 내가 오늘 밤에 써줄테니까 내일 가져가서 바로 읽지 말고 하다가 제일 힘들때 딱 화내서 몰래 다들 잘 이렇게 빛 이렇게 해서 읽어 알았지? 이사야 더운데 힘내서 잘하고있어? 얼른 돌아와서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랑해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게 아니 제가 왜 열자마자 울었냐면 저랑 제주도 같이 갔던 포로로이들 우리 사랑해요 안녕 안녕 우리 사랑해요 사실 많이 사랑해 어쩌다 보면 리사는 티격태격 하다가 보면 아 진짜 가족인가 이런 느낌 아 리사가 있어서 내가 이 정도로 잘 버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진짜 기분 뚝 들 때가 있는데 없었으면 진짜 허전했을 것 같아요 리사老師 당신이 말했을 때 당신이 제일 시도했다는 게 처음에 내가 미니라는 세컵을 들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내게 잘 안가서 나가고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고 나거나 누군가가 지고 나가지고 우리의 나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의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의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넌 여음 죽으시나요? 여러분이 먼저 가진 개선생활은 요렇게 들어가고 있길래요 저는 전생님의 가장 중요한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맞는거죠? 난 처음에 제가 잘 안맞는거죠 그래서 한 공연이 항상 잘 안맞는거죠 저는 항상 같이 가 raj잇 Grawell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서 전을 먼저 배울도 배우고 갑자기 정색 정색 네드스 yeah 오오오 오오 정말 큰 robe 있어 리전어 어오오홤 quella 너무너무 bonne 또 불량을 만든 거야 let's kill this Let's kill this love 정말 kill this love을 했어 리사나 리사나? 너무 몰입했어 또 볼량을 만든다 Let's kill this love I want to say You guys should be very proud of all this love Thank you She's been healthy She's been strong She's been positive She's been very positive She's been very positive She's been very positive I don't see why I wasn't at your hotel Never got this love To let everybody know We it's okay We'll take care of yourself And we're very positive We all know Not well Oh Lisa J Lisa J Lisa knows Cause she's the dancing machine of everything Because she's Lisa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리사 이거 뭐야? 크리에이터인데? 역시 춤출 때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춤추려. 저랑 같이 맨날 저희 부모님 보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리사도 보고 싶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약간 저희 평상시에는 이렇게 더 밝고 특히 동생들도 말이 많고 한국어 진짜 잘해요. 근데 아직 너무 긴장을 하니까 말을 못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보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리사 많이 내려놓고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모습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뿌듯합니다. 몰라. 몰라.